금쪽이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사양이에요 귀여워라 사랑이 많은 친구네 요즘 힘든 거 있어 아 아 아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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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해 아이고 아 네 아 할머니가 혼났나 봐 아이고 나는 속상했어 아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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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 아이고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소원이 있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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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집에 놀러 오면 좋겠다 아빠, 집에 놀러 오면 좋겠다 아빠, 집에 놀러 오면 좋겠다 회장 못 봤다, 나도 아빠 아빠 야 앞으로 할머니 집에 놀러 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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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속마음 들어보시니까 왜요?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네 주가 아네 네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 너무 아파요 뭐 기분